동정은 그 말 많던 사람이 주말 동안 잠시 잠잠하죠 7월 7일이 여러분들 목요일이고 발표가 된 것이 8일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9일이 토요일이고 10일이 일요일이니까 또 월요일 되면 또 왁왁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말 동안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이준석이 조용하니까 세상이 조용하니까 그런 기분이 드네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냐 미래라는 것은 누구든 누구도 알 수가 없지만 제가 그냥 갖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준석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다 재심이라든지 가처분 신청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홍준표라든지 나경원이라든지 권성동이라든지 김기현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율사 출신들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중에 변호사 출신들이 지나치게 많죠 그런데 법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는 면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안 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준석은 법 지식이라는 것이 변호사에 따를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여론전 등을 고려해 가지고 일격을 가할 수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 여론이 워낙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 자체가 워낙 온 전신에 치고 박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후자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본인도 이제 목숨을 걸어야겠죠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다 법적으로 이 내용을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중앙일보가 기사를 참 잘 썼네요 보시죠 싸우겠다더니 잠수 탄 이준석 서울 못 쳤어 법조인과 해동 8일 오후 예정되어 있던 언론 인터뷰를 모두 취소한 뒤 향후 형보에 대해서 이준석이 고심에 들어갔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여의도 진무실이 아닌 서울 모처에서 가까운 법조인들과 전날 당윤리위원회가 내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본인이 권성동이나 김기현이나 나경원이나 홍준표보다도 법지식에 앞설 수가 없으니까 머리를 빌려야 되는 거죠 아무리 고심을 하고 논의를 하더라도 결론이 안 나올 겁니다 사건에 본인이 범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빠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날 이준석 대표의 초기 대응은 강한 불복에 집중됐다 이것이 8일 날입니다 8일 날 오전에 그런 윤리위원회 결정 약 4시간 후인 오전 라디오 2시 정도에 하면 윤리위원회 결정이 내렸을 겁니다 새벽 2시에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징계 결과에 대한 징계처분권이 당대표에게 있다 홍준표 의원이 이건 불가능하다 자기 이해가 걸린 문제를 어떻게 당대표가 그걸 처분권 행사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과가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는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준석 씨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오전에 권성동 원내대표와 쇠기를 박죠 윤리위원회 징계는 의결적 시효력이 발생한다 이 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에 의지 국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모든 징계처분은 윤리위원장이 직접 그 처분결과를 통보했다고 한다 당대표 권한은 정지되고 원내대표와 직무대행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8일 날 예정되어 있던 4개의 인터뷰를 모두 취소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한 달에 당비 1천원 납부 약정하면 3개월 뒤 책임당원이 돼서 국민의힘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분이면 됩니다 당권이 이어지니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뜻을 올렸다 그 다음 문장이 다음 중요하네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긴급 최고의 소집으로 윤리위원회 징계처분을 당대표로서 보류할 것이란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힘을 잃은 측면도 있다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최고위원은 회의 참석 이후 통화에서 당 기조국에서 관례상 이르하다고 설명하니 이에 대해 반박하기는 어려웠다 악법도 범인이 윤리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되 쟁점으로 싸울 수 있는 범인에서 싸울 것이다 벌써 법적인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안이 터지게 되면 당 기조국에서 당헌 당규나 그 다음에 사례를 참조해 볼 때 이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최고위원들 앞에서 발표를 했겠죠 그러니까 김용태 씨가 언론들이 가서는 강하게 이준석 씨를 옹호하지만 여기서 뭐 할 말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는 당헌 당규에 미루 보게 되면 전혀 재심이라든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대표 측은 최후의 카드로 법원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준석 대표 측 관계자는 회사로 치면 인사위원회가 대표이사 직인도 없이 해고 통보를 한 거다 또 사법기관인 윤리위원회가 수사기관인 당무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도 없이 중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회사에서 이런 경우에도 법원에 가처분이 인용된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사실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보면 대략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왕이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한 것도 보면 다 기조국이나 이런 데서 법적인 검토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결정기 때문에 당대표를 징계를 하는 것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이준석에게 남은 카드가 한 장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는 몰랐던 건데 최악의 선택에서는 당원 소환 책임당원 숫자를 늘려가지고 당원 소환으로 반격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역풍이 이준석이 결국은 당을 쪼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임기 동안 급증한 책임당원을 등에 얻고 당원 소환제 등으로 반격에 나설 수 있다 이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한 달에 당비 천원을 납부 약정하며 3개월 뒤 책임당원에 대해서 당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책임당원의 100분의 20 이상 시동당별로 책임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함은 당원 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실제 투표가 이루어지면 책임당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 잔성으로 당 지도부나 선출직 최고위원을 파면할 수 있다 임기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소환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긴 하지만 당 지도부나 이준석 대표와 대책점에 선 최고위원들 충분히 흔들 수 있던 주장이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경우는 당을 쪼개는 그런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마 역풍이 불 것이다 이런 내용은 있는 거네요 별수를 다 쓰겠죠 결국 이런 역풍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강공을 취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워낙 예상하기가 힘든 인물이니까 정상적인 경우라면 법적으로 이준석이 나설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